놀면 뭐하니에서 동료 연예인을 재밌게 그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학하소 하준수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동료 개그우먼이자 웹툰 작가 안가연. 하준수의 결혼 발표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준수가 8년 사귄 전 여자친구의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폭로의 내용은 하준수가 바람을 폈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8년간 개그맨 하준수와 연애, 동거,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람이다. 헤어지기 전부터 하준수는 안가연 작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바람을 피웠다며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하준수와 안가연은 서로 만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거짓말하며 당당하게 2년째 연애 중이라는 기만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그러면서 전 여친은 연애 시절 하준수와 함께 찍었던 사진도 올리고 연애 시절 찍어둔 웨딩 사진을 폭로글과 첨부하며 유방암 재발 후 항암을 할 수도 있다는 담당 교수님 말에 머리 기르려면 오래 걸리니 웨딩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 저는 암이 큰 죄인 것 마냥 살았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글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전 여친의 동생은 하준수가 180 벌어오는 거로 생활이 턱도 없어서 우리 엄마가 매달 300씩 생활비도 보냈었다. 전 여친과 동생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하준수는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웨딩 사진까지 찍은 8년 사귄 전 여자친구가 암에 걸리자 안가연과 바람이 났고 2년 후 결혼을 발표. 이러한 논란에 하준수는 발빠르게 개인 sns에 해명글을 올립니다. 안가연과 바람을 피운 것은 인정하지만 전 여친과의 관계 정리가 마무리되었을 때 안가연과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전 여친은 제가 가연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하준수는 본인의 바람을 인정했고 전 여친이 사과받지 못했다는 점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일단 사건은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하준수가 바람을 펴서 안가연을 만난 것을 하준수 본인 입으로 실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하준수는 억울하답니다. 해명문에는 안가연과 바람을 피다가 이후에 도의적으로 전 여친과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죠. 아 그랬구나. 바람피다 걸려서 암투병 중인 전 여친 헌신짝처럼 뻥 차버리고 환승연애를 시작하는 개쓰레기 짓을 해놓고 억울한 거구나.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 8년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결혼의 꼴이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은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하준수는 물론 바람여 안가연의 웹툰 앞길도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앞으로 안가연의 웹툰에 달릴 댓글도 아주 볼만할 겁니다.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후 꽃길만 걷게 된 하준수. 본인의 바람 때문에 이제 그 꽃길이 국화꽃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 입으로 바람을 인정한 하준수와 그의 피향새 안가연은 앞으로 어떤 입장문을 낼 것인지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궁금해지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육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멘